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3개는 1.5cm 간격으로 깍둑썰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20분간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겠습니다. 캔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스팸 1개는 흔들어서 내보낸 후에 감자와 같은 크기로 깍둑썰기 해주겠습니다. 캔 하나만 있어서 기름이 잔뜩 묻은 스팸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해줄게요. 안좋은 성분을 씻어내주고요. 20분이 지난 후에 감자를 재걸러서 넓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넓게 핀 후에 내부로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서 살짝 익혀주겠습니다. 3분이 지나서 익힌 감자는 큰 볼에 담아주고요. 스팸도 같이 합쳐줄게요. 여기에 감자 전분을 넣어서 감자와 스팸에 감자 전분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뒤적여주세요. 꼼꼼하게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중불에 감자와 스팸을 구워주겠습니다. 심심하다고 억질하시면서 흘리지 마시고요. 노릇하게 튀기듯이 골고루 익혀줄게요. 그리고 키친타올에 기름기를 빼주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감자 스팸 간식이 됩니다. 바슬리 가루 뿌려서 이쁘게 장식해 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한번 익혀서 튀기지 않아도 튀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으셔도 전분 가루가 겉을 바삭하게 해주고요. 감자와 스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기름 적게 쓰고 더 맛있게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